근데 이거 예전에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분인데요. 그냥 오늘 간략하게 답변 드릴게요.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MRI하고 이물질이 없다고 또 여기저기 병원마다 다 돌아다녀 보셔서 검사하고 했는데 이물질 없다고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계속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. 100%가 없는 게 자꾸 걸리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의학에 100%는 없어요.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 모두 다 했는데 괜찮대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? 세상 어느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. 100%가 어딨어요? 의학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 100%가 있어요? 없어요. 근데 내가 불안해지는 이유는요. 만약에 혹시라도 라는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에요. 이걸 건강염려증이라고 해요. 만약에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이런 내용으로 강남세브란스, 아산병원, 초음파 CT, MRI 다 찍고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환자분은 정신과 선생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건강염려증이라고 해요. 하이포콘드로시스라고 우리의 건강염려증이라는 질환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. 뭐 얘 정상적인 거 있죠. 예를 들면 뭐 아시아나 비행기가 뭐 저번에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뭐 본드박질 쳤다.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나 내일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대한항공였나요? 아무튼 비행기가 그랬다. 그럼 무섭잖아요. 그럼 내가 비행기 타는데 걱정돼. 그거는 과한 걱정은 아니죠. 근데 내가 KTX 타고 가면서 부산 가면서 이거 사고 나서 막 300km씩 달리는데 뒤집어져가지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? 이러면서 기찬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이거는 공황장애나 너무 과한 걱정이잖아요.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. 지금 환자분도 약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물감이 느껴지고 뭔가 계속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지 마세요. 정 그게 너무 힘들어서 본인 생활을 괴롭힌다면 정신과 선생님한테 도움을 조금 받으세요.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겁니다. 여러분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고 아픈 겁니다. 그거를 아픈 거를 방치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. 정신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. 신경증 그 다음에 영어로 얘기하면 뉴로시스, 사이코시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쳤네 이건 사이코시스고요. 뉴로시스는 저도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있습니다. 근데 그 뉴로시스가 심해지면 이런 뉴로시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러면 병원 도움받으세요. 그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